안녕하세요. 오늘 메뉴는 마스크 치즈케이크, 빅토리아, 디라미수 케잌과 크러플 준비했습니다. 음료는 카페라떼구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Ladies & 랩 나랑 흐르는 랩 오라이 아름다워 날아가서 랩 치즈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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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는 잘 못할때는 고기가 진짜λη добра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다리 먹으면 맛있다 고기가 진짜 맛있어 드디어 먹었을 때 오기 오기 뼈 달콤한 반가운 뼈 고추장 zeni 베이컨 마카라 고추장 치킨과 치킨을 일본어 먹기 치킨과 치킨을 먹으러 온 cada 치킨을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먹어야 한 번 치킨을 먹으면 한입 한입 맛있어 양념장 알갈비 으깨 아 으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맛있다. 아삭아삭 아삭아삭 잘 먹었다 과일 오잉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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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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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채소도 많이 만들었어요 주먹밥 삶아 열심히 먹으러 가는 중 오징어는 풍미가 더 맛있다 오징어 먹으러 간장 오징어 먹으러 와 말아라 오징어 먹으러 왔다 오징어 먹으러 가루 오징어 먹으러 왔다 고춧가루 다음은 뼈를 해볼까? 스마트 단단한 뼈에 뼈가 안 쪼 쪼 매콤한 액ph 매콤하고 있다는 것은 매콤한 맛 고춧가루 맛있게 먹었습니다